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5도 주변의 핑크빛 홍합 천년 핑크홍합 또는 퍼플홍합 노란빛 홍합 또는 핑크빛 홍합 이쁜 색상이 홍합인데요 이건 아주 희귀한 홍합입니다 여기 가까이 삼지오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있을까 추악봐요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일단 이런 것은 천연이 길이한거니깐 한번 대면 안되니깐 샘플링을 해가지고 조사를 위해서 여기에서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어렵네요 아멘